지난 6일에서 8일, 2017년 신규 공직자 교육이 유기농 테마파크에서 있었습니다. 신규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한 이번 교육은 영상물 시청, 화법 강의 및 조별활동, 질의응답 시간 등으로 구성되었고, 신규 공직자들은 기본적인 복무와 관련된 내용을 익혔는데요. 한편 최연덕 부시장은 교육장에 방문하여 인사말과 함께 신규 공직자들의 관심사항이나 궁금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신규 공직자들을 다시금 환영하며 앞으로 시민들의 입장에서 행정을 실천하여 더 행복한 남양주시를 만들어가는 데 힘써주길 바랍니다.